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갑자기 휴식을 지는 것 영혼의 휴식시간이요 악취 나는 적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게 없지 그대의 영혼은 내 상대가 되진 못하오 두들끊은 지 Clementine 스아이였라 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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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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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나만이 용의 분노를 견딜 수 있소 잠시 명상을 하고 있겠소 자격이 없는 건가 천천히